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전에서 시흥까지 야과로 새벽 4시에 출발 상대님이 야 피자 장성이 이랬더니 점을 뽑아야 돼 솔직히 내가 형이랑 창훈이를 대타자원으로 번갈아 쓰려고 했는데 후추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어 안주로 장바 드시는데 야 이 동네 나 재수할 때 자기 겁나 싫은 동네 야 어떻게? 만원, 이만원 스크만 한 번 쳐? 여기 자유당국이야? 거기 아니지? 공장장국이 아니지 있나요? 나한테 물 먹은 거야? 뭐한테 임마, 내가 지금 야, 명세하고 당부 안 찼어 형들은 그걸 잡아야 돼 근데 여기 할 시켰잖아 그래서 밑에 있는 물이 올라가길래 두 걸 좀 더 한 번 쓱 대기하고 있는데 여쭤만 할 땐 남았어요 옆에서 계속 뭐, 저게 그래 낮지 않았어요 뭐, 지금 모자 거품 잘 야거죠? 네? 모자 거품 잘 야거죠? 아니, 모자가 크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